...무대에 진출할 마지막 생존자를 공개합니다. 두 명 중 마지막 생존자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합니다. 76점 생존자요? 두 명의 아이덴더 중 한 명은 9등으로 생존. 한 명은 10등으로 탈락입니다. 파이널 테스트에 진출할 마지막 생존자 양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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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 10등 아이덴더 한빈은 탈락입니다. 10등 아이덴더 저번 글로벌 시청자분들 대표로 8등을 기록해서 이번 무대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마지막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꼭 데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빈입니다. 아일랜드에서 좋은 경험하고 친구들이 다같이 놀고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많이 좋았습니다. 브로뉴스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. 한빈군 아일랜드에서 정말 쟁쟁한 친구들하고 같이 세미파이널까지 온 거예요. 이미 굉장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. 팬을 얻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얻었고 연습생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무대라는 걸 직접 해보면서 앞으로 한빈군이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. 꼭 열심히 하셔서 아일랜드에서 배운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아일랜드를 떠날 시간입니다. 탈락자 한빈은 퇴장하세요. 탈락자 한빈은 퇴장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